생태계를 위협하는 건 녹아내린 얼음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볼리비아는 나라 전역을 집어삼킬 기세의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그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산자락을 집어삼킨 시뻘건 산불.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소방관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도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공에서 측정한 수도 라파스의 대기질치수는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참다 못한 활동가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화재 수습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화재를 잡기 위해 인공 강우 시뿌리기도 이루어졌답니다. 이미 큰 상처를 남긴 불길, 이제 그만 사그라들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